이게 먹으면서, 우리는 먹으면 쿨타임이 있잖아. 근데 우리는 먹으면은 이 세 명이 쿨타임이 없어요. 누구나 쿨타임이 있습니다. 근데 쿨타임이 지났어요. 일단 루저들의 말 한번 들어볼게요. 뭐 먹고 싶어요? 그냥 얘기나 해봐. 나 피자야. 피자 너는? 전 형이 뭉고 싶으면 닦아났어. 어, 피자? 먹어봐. 나 족발. 오, 족발 다 맛있겠다. 나한테 족발 가져 가져. 맛있어, 맛있어. 오, 전 형이 뭘 먹으면 따라 놀게. 안 되면 진다! 가위바위보! 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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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악! 왜 물어봤어, 나 진짜 왜 물어봤어요? 이게 이렇게 됐어? 어디 루저와 감소, 거세야도. 가볼 돈. 그래도 넣어, 넣어. 자, 넣어 나중에, 그러면 넣어. 한 번 받아. 안 되면 진다, 가위바위보! 와아아아악! 나 그냥 진 거 같았어. 그래서 음식 생각 안 했어. 뭐 먹을 거야? 그런 마인드 때문에 진진 겁니다.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? 저는 솔직히 뭐 먹어도 상관없어요. 뭐든 먹어도 상관없어요. 콩차 먹고 싶죠. 네. 저도 곧 김현이. 진짜 모이 모이 모이. 나는 육발, 피자, 곱창. 치킨 치킨. 나는 아직도 안 먹어요. 하하하하. 준지. 피자. 오. 법활로잉. 응. 오! 법활로잉. 마지막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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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돼. 아,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돼. 안 먹으면 돼. 나는. 나는 원식. 응. 아, 원식.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돼. 원식아. 원식? 원식. 그럼 피자 먹을게. 한식. 피자. 다. 피자, 피자. 다. tier thane 수빈 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